안녕하세요 튜피지암들 퇴근인데 오늘 오늘 챔피언은 서폿 코그모 새로 나온 템 중에 자자크의 세계가시 그리고 아기라는 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코그모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싸게 바로 올릴 수 있는 라일라이까지 올리면은 이제 빠르게 어... 3코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 이제 코그모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오늘 서폿 코그모로 한번 상대를 다 죽이는 무한 침뱉기 코그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땅으로 들어주시구요 정말 친맘배 덧붙아 죽이는 코그모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무비좀 가보자 코그모같은 경우에는 라인 푸시가 굉장히 빠르고 집어넣기 편하기 때문에 라인전 자체는 할만하지 않을까 해봅니다 그리고 얘는 집어넣기만 하면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가자 퓽 아까비 어제보는 여기다 썩습니다 이 레벨에는 보통 Q 찍어주고 할게요 오케이 Q가 별로 안길어보인데 개기름 그래서 보통은 W에서 해봤자 한두대밖에 못때리고 피관리도 안되기 때문에 Q로 그냥 짧게 들게 합니다 어우! Q 둘다 맞았고 굉장히 좋아 어? E 두개 찍었어요 EQ 짧게 해주고 빼자 형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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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 4 아 죽어야된다 아 죽어야된다 오바리아잇 아 그쪽에는 잘 몰라서 모릅니다 딜고 박았지만 나쁘지않아 저걸 맞춰준다는 느낌보다는 라크를 해서 계속 괴롭힌다는 느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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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근처에 주면 안되 이미 전멸이네 점화전멸? 넌 진짜 안되겠다 어? 야 서포코구모다 악질이야 저게 하하하하 니가 더 악질이야 코구모는 이제 상대한테 견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푸쉬를 해야지 견제가 나오기때문에 아 좀 쭉 뺄걸 근데 아니? 괜찮아 나도 한입만 그렇지 에이하 아 살 줄 안줄 어허 큐막 다 너무 맛있구 이미지 벌써 심상치 않쳐 아니 이거 근데 라인전이 좀 쓸만하다 럭스보다 확실히 초반이 엄청 세긴 하네 죽어도 어? 그게 되니까 보티어까지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은 진짜 고호트다 고호트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아 잘가라 나 한번 죽어도 돼 이리와 나 갈게 아잉 어 처형이요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때려 그렇지 이거야 이제야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아기 가고 바로 기괴한가면 가고 자 이제 미드를 밀어보자 방 빼 이 새끼야 미드 어? 우리가 왔다 이 궁 휴 와 궁 한대 참고로 이 아기가 다 터지죠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이큐 궁 실패 궁 여기까지 궁 하나는 200 넘어가면 안쓰는게 보통 낫습니다 아하 궁 이궁큐 궁 까비 궁 그래그래 뭐야 궁 하하하하하하 그만 오하하하하 25박임 하 이 15로 서렌 좀 없애 라이엇은 듣고 25분 서렌으로 바꿔라 제발 11레벨 궁 좀 쓰고싶은 궁 궁 궁 궁 2 Q 궁 아 진짜 궁 QW 자 죽일거야 하지마 하지마 궁 어허 이 웅 뿅 자 일로와라 뿅 뿅 치매맛이 어때? 아니 다른 서포트할 때 이렇게 잘 큰 적이 없는데 이거 좀 진짜 쓸만한가? 라인전이 너무 세다 이 세개 나왔을 때부터 진짜 지옥이거든요 아 이기면 이기는거지 뭐 어 반갑고 으으음 뭐하는거야 뿅 뿅 와아와아 가라 뿅 와아 데미지 왜이래 아 유브 저리 Warrior 갈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참고로 여는 올리지도 않는대 이렇게있냐 할 수 있는데 저거를 가야지 만화가 어느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부야 그부 너만 컸어 너가 캐리 해야돼 캐리 못하면 너 때문이야 좋은데? 아아! 아! 아! 쐈다! 멍청하게 가야지 뭐하는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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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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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만.. 어어? 아까비 여기다 여기 2궁 오호 오시든가 퇴! 미친 데미지 왜 이러냐 저거 2궁에 지금 이즈랑 단나가 죽어나가죠 그럴만한게 내가 피템이구나 지금 거의 5궁 정상 2궁 2궁 3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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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아빠! 야 아빠 인 나 아빠 탈래 아빠! 뭐야? 뭐야? 아빠가 날 버렸어 어 궁 2 2? 처음에 라일라이 때문에 이제 훨씬 무섭죠 궁 궁 2 Q 궁 궁 궁 2 궁 궁 궁 궁 와 이 미친놈 11레벨 찍으러 가볼까? 이제 진짜 파멸적이다 지금, 지금은 파멸적이야 궁 2Q 갉아 하하하하하하 슈퍼블류 궁 궁 저거 한번 죽여줄까? 죽이자 죽여버려 죽여버려 나이스 궁 Q 오잉 너가 날 먹어라 아 아, 얘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얘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쟤 간다!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실패 안녕하세요 실패 안녕하세요 실패 궁 궁 맞았고 흐어어욱 궁 맞았다 맞았다 아니었습니다 퉤 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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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퇴 아 일량 볼게요 리안드리 3700 아기 3200 자자크 3900 자자크 데미지 보소 첫 끼면 뽀뽀 아우 이걸 뽀뽀를 못봤네 어? 어? 퇴 퇴 퇴 퇴 오케이 맞췄고 맞췄고 W 평 평 평 평 2 오케이 마나 다 썼네 W만 있어도 쎄 평 평 평 Q 평 평 궁 평 평 궁 평 평 우와 평 우와 잠 맵다 코고모르 이렇게 잘 큰 건 처음인데 일량 52000 아 근데 지금 코고모 진짜 맛있을진 모르겠다 이게 뭐 실전이 아니다 보니까 서프 코고모를들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 좀 괜찮은 듯 아니 이 새끼는 맨날 다 괜찮대 이번에만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진짜 괜찮은 것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거지 추억하게 똥 싸는거 개많습니다 끝 헬로 엄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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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스 보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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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